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한 분으로부터 상당히 참 의미있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표 도장 이미지가 얇게 된 곳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참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은 좀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생생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사람마다 손의 압력이 다 다른데 제가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개표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보면서 특히 사전 투표지의 경우에는 어떤 패턴 같은 랜덤으로 찍어낸 것이 아닌가 그 일종의 어떤 세트가 A셋, B셋, C셋이 있고 그것을 돌아가며 찍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한 당일 투표지에서는 아주 다른데 다 사전 투표지에서만 어떤 일정한 규칙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쿠팡 같은 쇼핑몰을 방문하면 다양한 모습의 기표도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표에 인주를 묻히지 않고 인주 없이 사용하는 기표도장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쿠팡을 방문해 보니까 대표적인 것은 만년도장이라는 그런 상표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문구에서 생산한 제품도 있습니다 상하 각각 9mm의 크기를 갖고 있는 인주 없이 사용하는 기표도장은 우리가 4.15 총선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기표도장입니다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한 특정 선거용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구매해서 아마도 기표도장을 전국에 배치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일괄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시중에서 선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표도장과 꼭 같은 도장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문방구나 인데로 가더라도 다양한 기표도장이 있지만 4월 15일 총선에 사용됐거나 4월 7일 보궐선거에 사용된 그런 기표도장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어떤 문방구에서도 4.15 총선에 사용됐던 기표도장과 꼭 같은 인주 없이 사용하는 기표도장은 구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의외로 기표도장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두터웠고 얇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그런 한 참관인의 그런 6월 29일 날 그런 대화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시청자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4.15 총선 당시에 사용됐던 기표도장을 직접 찍은 기표도장 이미지를 구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4.15 총선 관련 폐기물들이 버려진 곳에서 사용됐던 그런 기표도장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구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데는 상중하에 이미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쪽에 있는 기표도장 이미지가 4.15 총선에 사용됐던 기표도장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좀 작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표도장 크기가 이미지가 작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도장의 굵기가 대단히 얇습니다 이것이 바로 4.15 총선에 사용됐던 기표도장으로 만든 그런 기표도장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죠 두 번째 있는 기표도장이 일제 일본산 기표도장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크기도 한 중간 정도가 되고 굵기도 제법 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기표도장 이미지가 중국산 기표도장 이미지입니다 아주 굵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종이 뒷면으로 범진 현상이 이미지가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번진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표도장 이미지인 한국산 일본산 중국산에 대해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성급합니다 다만 향후에 투표지 진위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인쇄된 기표도장 이미지의 진짜와 가짜 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기표도장 이미지가 인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입니다 기표도장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교부된 사전투표 용지에 기표소에 서서 유권자가 인주 없는 기표도장을 찍어서 그때 비로소 사전투표 용지가 사전투표지가 됩니다 사전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기표도장 이미지의 굵기 그 다음에 기표도장 이미지의 패턴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표도장을 찍는 경우 인간의 손압력 차이로 말리야마서 기표도장 이미지가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곧바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자공학을 젊은 날에 공부하고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나이가 꽤 드신 시의회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표도장 이미지를 통계 처리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유권자가 직접 찍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와 같은 종모양 분포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인쇄된 것이라면 거의 일직선으로 분포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지에 등장하는 인쇄된 기표도장 이미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선거의 무결승과 관련해서 탐구할 만한 그런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투표지 이미지의 가운데서도 기표도장 이미지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산와이님이 또 다른 그런 투표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틀어놓았습니다 투표지에 있는 테이블 표의 규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 투표지 생성을 위한 pc상의 프로그램과 인쇄를 위한 pc상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린터를 위한 여백 등의 각종 설정값과 인쇄를 위한 각종 설정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앱선 프린터가 주어진 설정값에 따른 제품 고유의 프린터 경향과 각각의 인쇄기 제품들이 갖는 성향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투표지 안에 테이블 표의 규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또 안창 N님은 앱선 프린터용 롤 인쇄용지 앱선 프린터용 롤 프린터용지하고 일반 인쇄용 용지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에 원부재료 분석하면 금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큰 제재회사나 또 산림청 임업실험장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그런 분석기기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쨌든 6월 28일 날 재검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투표지 진위에 대한 그런 검증이 너무나 소홀하게 다뤄진 점입니다 앞으로 투표지에 있는 그런 QR코드의 일렬번호뿐만 아니고 기표 도장 이미지에 대한 증명 분석 또 인쇄 재질에 대한 증명 분석 또 인쇄된 것인가 프린터 된 것인가 등에 대한 그런 검증을 별도로 우리가 실시해서 선거 무결성을 한참 강화하는 쪽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